자이석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첼로피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첼로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만명이 되셨던데 구독자가요? 네. 어떠신가요? 아, 구독자 만명이 되니까 너무 기쁘고요. 언제 만명 달성하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만명 달성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몸 상태는 지금 어떠한지? 아, 제가 3월 초에 출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 20일 조금 넘었는데 지금 아기도 저도 몸 상태가 좋고 천천히 잘 회복해 나가는 중입니다. 첼로 잡을 수 있나요? 지금 서서히 회복해가는 중인데요. 제가 어제 한번 첼로를 살짝 잡아보니까 아, 지금 손가락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서 찬양의 자리에 복귀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명 내시면 약속한 게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할 게 이기시지? 약속한 대로 구독자 1만명 달성했으니까 라이브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제가 몸을 회복되는 대로 커뮤니티에 한번 글을 올리고 제가 라이브 연주회를 조만간 기획하였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어,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체로피아 채널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었고 또 기도해주신 덕분에 저희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기도로 체로피아 채널에 좋은 찬양 이렇게 소원해드릴 수 있게 함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